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물론 오늘 미국에서 더널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백악관에서 밝히는 성명이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이시스의 그들이 부를 때 최고 지도자 칼리프인 아바그다니를 이제 미국이 델타포스 육군 특수군이 들어가서 결국은 살해했다. 살해 자체는 본인이 자살조끼 입고 있던 것을 그것을 자살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미군이 들어가자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떤 터널로 숨다가 개를 데리고 갔다고 아주 추적하게 하고 자살조끼에서 폭발하는 것을 성공을 해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승리가 되고요. 더군다나 시리아 북부의 크루드족을 버렸다 하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이시스 지도자를 잡았으니까 승리이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미국이 당장 크루드족을 배신한 이후에 기획했었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개월 정도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CIA와 또 크루드족이 뭔가 힘을 합쳐서 그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가 어디 있는가는 와이프가 여러 명이니까요. 두 명의 와이프를 얼마 전에 체포를 해서 자백을 받아 냈다던가 이런 형태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하는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고맙다 하는 얘기를 러시아에 제일 처음 한 것이요. 사실은 러시아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헬리콥터 8대가 들어갔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러시아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의 야당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작전이 있을 때 항상 알립니다. 대통령이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 펠러시 하우원 의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에는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뭐 이거 정보가 새해 나가면 작전이 흐트러지니까 이런 답변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터키 시리아 크루드족을 포함해서 유럽을 비난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2011년도 그 당시에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오사마빈 라덴이라는 알카이다의 그들레일이 부르는 지도자를 잡고 했었을 때도 굉장히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그 정말로 그 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정말로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원했던 테러리스트 지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이라크의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48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산채로 처형을 한다던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던가 여성을 잡아서 어떤 그 놀이개로 쓴다던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를 이미 아이시스 자체가 국가고요. 본인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만들어간다 하는 극악무도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결국은 숨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할 때 개와 같았다는 등 죽기 전에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비겁자와 같았다는 등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끝까지 좋게 좀 불편했다고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타마빈 라덴이 숨졌을 때도 알카이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시스가 조금 더 힘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알카이다도 국제적으로는 조직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그런데 알카이다는 정말로 그 최고 지도자 한 사람 오스타마빈 라덴이 많은 것을 컨트롤했지만 아이시스는 좀 다르거든요. 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숨졌다고 해서 워낙에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조직의 구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가 숨져서 아이시스가 힘이 약화된다던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정확하고 무엇을 더 봐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이다, 금강산이다. 그리고 어제는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또 뭔가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평양 모델시 공상과학 건축 이런 내용도 있고 한국의 근정전의 경복궁이요, 근무복이 이거 인민복 아니냐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금수조, 흑수조 하면 이슈를 좀 짐작하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농업 부분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 여러 가지 특혜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한국이 세계 경제로 볼 때 어디서는 11위, 어디서는 14위, 아시아에서 네 번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디벨롭트, 개발국까지 개발도상국, 디벨롭핑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95년부터 그 당시에 이제 우르과이 협상, 그때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게 돼서 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앞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해서 쌀에 대한 한국에서 관세는 지금 최고 513%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한 5분의 1 정도로 낮춰야 되니까 154% 이 정도 되니까 한국에서 수입 쌀이 굉장히 싸지게 되겠죠.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가 농업주거든요. 이 실리콘밸리도 있고 친환경 여러 가지 첨단사도 많이 되고 있지만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이런 중부 이런 곳이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쌀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싸게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한국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나라에도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이 조금 더 버텼으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었겠죠. 중국 같은 나라도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도 또다시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 대표에게 어떻게 좀 압박을 좀 해봐라 하고 계속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싱가포르나 대만, 브라질도 있었고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도 결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는데 그럼 남아있는 데가 카타르, 또 홍콩 뭐 이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국이 포기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중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경제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큰 소리를 하면서 WTO의 룰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WTO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가 이 쌀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으니까 미국도 이 군사적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과 그것을 연관시켜서 볼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포커스에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 농업 분야에서 포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만나고 왕의 즉위식을 새로 하는 이런 행사 때문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증용 문제로 시작된 그 뒤에 여러 가지 요즘은 보이콧트 안 하나요? 보이콧트 뉴스 진보 계열 매체에서 별로 안 하던데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웃 나라로서 잘 살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데는 의견일지를 봤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 문제로 들어가면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지난번에 이 사람이 미국을 두 번이나 왔었고 그리고 처음에 왔었을 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영철 일행이 오고 다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뭐 통역과 김영철 이 정도 들어갔나요? 그 당시에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바깥에서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김영철과 회담을 하고 나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나와서 미국 대통령인데 김영철 스파이 메스터라고 미국이 불렀었고 물론 노동당 부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대통령이 문까지 이렇게 닫아주는 신용까지 하고요. 그리고 미처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다른 일행들과 우리 다 같이 와서 사진도 찍자고 하고요. 그런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김영철이 갖고 온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기억나시죠? 아주 큰 봉투 이 편지를 들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자랑스럽게 트위러에 올린 그 정도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와 잘 되면 북한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그 스파이 메스터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별로 잘 된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뒤에 조금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아직도 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지키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미국이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한 것을 한국말로 다시 트랜슬레이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저 이 김영철의 담화를 한국말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 부분 미국 언론이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조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조선이 FFVD 다 포기하고 한다는 것이요. 그거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유엔 제재 결의 리행을 집요하게 강박하고 있으며 추종 국가들을 내세워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전략군 사령관 지명자라는 논은 국회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우리 국화를 불량배 국가로 악의에 차서 헐뜯었으며 미군부 호전 세력들은 우리를 겨냥한 핵타견 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재반 상황은 미국이 셈법 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적대 행위들과 잘못된 관행들로 하여 몇 번이나 탈선되고 뒤틀릴 뻔했던 조미관계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김정은 이름에만 찢게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에도 안 그러고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미국에서 자주 듣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 듣네요. 조미 순회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 이 내용도 미국 언론이 강조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신뢰구축을 위하여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저들의 외교적 성과물로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조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고 갈 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fire to fire 얘기를 하는 겁니다. fire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fire and fuel이라든가 그 당시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역시 미국이 강조를 합니다. 이 내용. 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 이게 이제 김영철의 성명이었거든요. 10월 27일 해서 미국 언론이 이 내용을 미국이 인내심이 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미 협상이 있어서 진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자체도 한국에도 뭔가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금광산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남한이 지어놓은 시설을 다 떼어가라고 했고 또 뭔가 같이 좀 협조 좀 하고 대화 좀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편지를 써서 다 떼어가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시점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 이게 압박 전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여러 가지 긴장됐던 분위기보다는 그때만큼 긴장이 더 팽팽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으로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고 우리는 자력갱생을 한다던가 그리고 나서는 금강산 이 부분 아주 흉물스럽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전통과 여기에도 맞지 않고 하면서 다 떼어가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호주에서는 바로 이 해금강 호텔이 호주에서 먼저 선을 보였고 그게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현대 아산이 사서 그 북한에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많이 보도합니다. 저는 이 내용은 호주의 매체 뉴스.컴이던가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봤었는데요. 원래 이 해금강 호텔이 타운스빌에 있었기 때문에 호주의 타운스빌 블루턴이라는 데가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꼭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남한이 건축한 모든 것을 떼가라 우리가 다시 하겠다. 독자적으로 금강산 개발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그 호주 쪽에서는 미스테리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하는 일은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게 1998년이었었죠? 아, 88년이었던가요? 88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80년대 아주 뭐 부가 막 한창이고 이럴 때 있으니까 88년도 그때 떠다니는 호텔을 그 파이브 스타, 포 시즌 호텔이에요. 그래서 포 시즌 리프 리졸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뭐 탕인스코트가 있고요. 나이트클럽, 수영장, 바, 식당, 그리고 헬리패드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호텔 해금강이.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해금강이 호텔을 보신 분이라면 조금 그 호텔 해금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좀 흐릿흐릿하니 좀 정말 좀 초라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뭐 봐줄만 하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룸도 200개나 있고요. 7층이고요. 최근에는 이산가족 만날 때 2018년도에 한번 여기서 만났었고요. 그래서 1980년, 42,000톤이나 하고 이때 이제 호주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딱 그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다 치워버려라, 부숴버려라 한다는 얘기죠. 부수는 것도 북한이 부수지 않고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 부숴라. 그런데 이것은 떠다니, 원래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뭐 유람선과는 좀 다르고요. 그랬기 때문에 뭐 다시 이용을 할 만한 그런 그 어느 장소가 있다면 뭐 현대아산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그 미스테리어스 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호주에서는 지어지기 완전히 그 완공되고 영업하기 전부터 사이클론 때문에 오픈되기도 전에 그 탈출구가 손상됐었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리졸트 자체가 리프 리졸트라고 하는 것처럼 좀 뭔가 그 바다에 그 여러 가지 뭐 산호초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해가 된다고 해서 호주에서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에 팔았고 그 당시에 베트남은 이제 막 한창 관광이 확 떠오를 때였으니까 사이공 강가에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한 8년 동안 그곳에서 호화로운 여행을 원하는 그런 여행객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1997년도에 현대 아산이 사서 이걸 이제 북한에 보내서 그 이제 금강산 그쪽 관광을 위해서 썼었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싫다는 그 이유로 다 부숴버리라고 했다.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뒤에는 남한과의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뭐 금강산에서의 이 같은 남한의 경고 내린 것을 미국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원치 않아도 한국이 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말만 하고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하고 다 할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하다가 뒤돌아왔으면은 뭐 전혀 아무런 리액션이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북한을 자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한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다 이 사람이 그 활동 헤드코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할 때는 미국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아니 우리 민족끼리지 왜 그 정도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군사훈련이 약해진 것이 한국이 원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한국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체적인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 해금강호텔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어스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요즘은 한국에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모든 것을 직접 전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에 실린 평양의 복고풍 공상과학 건축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모델시로 For a New Society For a New Society라는 게 새로운 사회라는 게 전부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 평양에 한 32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누가 썼냐면 이태리의 건축가와 그리고 세르비아의 건축가 두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평양을 몇 번 방문을 하고 취재를 하고 나서 모델시리 평양이라는 책이요. 주로 이제 사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을 발간을 했는데 크리스티나노 비앙치라는 이태리 건축가와 또 크리스티나 드래픽이라는 세르비아 건축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도 그랬고 평양을 어떤 도시로 만드는 아들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들 시대는 더 이제 파스텔 칼러라는 높은 평양에 높은 그런 건축물이 많잖아요. 아파트먼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는 건물 전체적으로는 조금 중간색이라 하더라도 그 거의 가장자리 쪽에 가면 아주 거의 형광빛인 연두빛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이 사람들은 파스텔 칼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건축의 구조물도 그 쉐입이라고 표현하는 미래적이고 어떤 때는 참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즈니 홀 쪽으로 돌아오는 적이 많은데 저희 집에 올 때 그 디즈니 홀을 볼 때마다 멀리서 보면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아주 그 참 기능적으로는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미적 감각으로는 대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의 뮤직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참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은 그 낭비가 많고 청소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런 건 있겠다 싶은데 평양에 그런 그 쉐입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그 피라밋 사진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미래 그 과학 또 실제로 미래 과학거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소설과 같은 현실이다. 이 평양 그리고 평양의 스케이트장 보면 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쓰는 헬멧 같은 것을 모양으로 해서 겉에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많죠. 1980년대 70년대 지어진 그런 건축물도 전부 속에는 속도 물론 유지를 잘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경우는 겉에는 거창하게 막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궁핍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거나 다 개방되지도 못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건축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페인팅이나 조각이나 선전 포스터나 모든 것을 다 유토피아처럼 그 평양이라는 도시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하늘을 도화지처럼 해서 하늘에 이제 뭐 석양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도화지처럼 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이 평양을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평양 사람들이 많이 개방되고 외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는 얘기인데 2016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3년 전이잖아요. 아유 마이클 잭슨이 정말 숨졌어요? 이런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었었기 때문에 더 어놀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만나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평양 공항을 디자인한 건축가 이 사람의 이태리어가 완벽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로마에서 공부했다고 하거든요. 5년 동안 로마에서 북한의 건축가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태리어를 완벽하게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숨졌답니다. 그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항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주 외국의 그런 이태리와 세르비아 건축가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김치 피자도 먹었고 그리고 하나는 노래방도 갔는데 노래방에서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하니까 벨라차오를 그 가이드들과도 함께 불렀다. 밀바의 벨라차오네요. 벨라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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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차오 마마미아 이 벨라차오가 파시즘에 저항하는 노래잖아요. 그 파시즘에 저항하는 노래를 북한의 그 가드들이 그 마음으로 그 가사를 다 그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본인들과 이태리 건축가와 함께 벨라차오 차오 차오 마마미아를 함께 불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미국에서요. 북한에 관한 많은 것들을 더 예전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로 그 전문가들도 진짜 전문가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디플로매시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됐었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경복궁 근정전의 근무복이 과연 인민복 같은가 문화재청이 만들어서 이제 패션쇼에서 처음에 보여준 거잖아요. 뭐 좀 소매에 있는 데는 옷깃은 빨간 색깔로 돼 있고 뭐 이렇던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 디플로매스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인민복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뭐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 개그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뭐 마오저뚱 시대에 뭐 베이징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나 아니면 그 지난해의 여권을 그린색에서 다크블루로 바꾸려고 했었을 때 다크블루 북한의 여권이 다크블루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람들이 이거 북한 여권이냐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건데 이 디플로매스는 한국은 뭐 121개국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그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은 11개국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 근정전에 근무복이 인민복 같다던가 아니면 여권의 색깔을 바꾼다고 북한 여권과 같이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물론 그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지만 친북이다 북한에 너무 가깝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근정전의 유니폼이라든가 여권 색깔 바꾸는 데에 민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는 저는요 미국에서는 이걸 참 그 혼돈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권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라고 쓰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고 노스 코리아는 데모크래틱 피플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뒤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똑같고 한국은 그게 전부고 북한은 거기에 또 데모크래틱 피플즈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기사 쓸 때도 그 데모크래틱 피플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고 뭐 DPRK라고 쓰고 이게 북한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튼 그 모든 일이든지 어디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을 나쁜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디플로맷은 최근에 10월 25일에 갤러비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맘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0%였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사람들이 맘에 들어 하지 않는 이슈가 경제 25% 그리고 12%는 너무 침북 성향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살짝 보도하다가 결국은 법무장관 내려와서 말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이 비교적 한국의 정치가 됐던 무엇이 됐던 굉장히 공정하게 보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조국 법무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졌을 때는 친조국 쪽에 가깝게 이렇게 보도를 해서 조금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법무장관이 사임한 게 15일 아니던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아니까 말씀 덧붙이지 않겠고요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엘리트들의 자녀의 금수저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이 한국은 월요일이고 어제가 일요일 토요일 시위가 있었겠죠 아직도 조국의 연이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그래서 이제 이 뉴욕타임스가 다 끝났는데 이걸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병리학회 논문 같은 이 경우도 제1저자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2주일 인턴십해서 고등학생이 절대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조국 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젊은 층들에서는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르짖은 게 우리는 거짓말로 느낀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큰 당혹감을 느낀 게 젊은이고 젊은이들이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장 크게 느껴야지 될 그럴 정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국 법무장관의 와이프인 교수 같은 경우도 표창장 이 문제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인턴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다 들어갔는데 정문이 몇 개인데 그래서 카드 안 찍을 수도 있어 이런 보도들이 진보에서 진보에서 얼마냐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는 그렇게 카드를 찍지 않고는 남의 카드를 같이 찍어서 들어갈 수 없고 그 부분은 조국 장관도 장관되기 직전에 청문회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면서도 낙제를 했으면서도 6번이나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조국 장관 물러나고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좀 순화한 그런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젊은 지지층은 그 정도 사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가 벌을 받기를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게 바로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기생충 파라사이트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금 10월 11일에 개봉돼서 인기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가족 너 이거 서울대학교에 공문서 위조가 있으면 수석으로 입학하겠어 하는 그 내용이요 그런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는데 나이든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공정함을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거기서 박탈되잖아요 엘리트들의 자녀들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턴십을 하고 논문도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너희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률화 이와대학과 뭐가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것 같은 그런 것 그런데 말과 행동이 너무나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학생들은 잘못했다 했다 아니다 법적으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위선이 지긋지긋하게 싫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또 그 위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런 거 다 보수도 하는 것 아니야 그런 걸 하면 지금 검찰개혁을 못해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보수는 원래 기득권 경제적으로나 부패로나 그런 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없앤다고 하면서 진보가 그런 건 너무 위선이야 그런 위선의 표를 줄 수가 없지 우리가 하면서 조로남불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진보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실망이다 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얘기를 한다면서 보수보다 어떤 면에서 무능하면 부정부패라도 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는데요 굉장히 깨어있는 오픈마인드 된 그래서 진보면서 진보 성향이면서 오픈마인드 돼서 보수와도 대화가 통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딱 그게 뭐가 잘못인데 논문이죠 그게 뭐가 표창장이 뭐가 그게 뭐가 잘못이지 그리고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래 지금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거 다 뭐 언론들이 다 잘못 보도한 거고 그분들이 근데 언론이 잘못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아이큐나 아니면 그 평소에 사회적인 지능지수로 볼 때 논문 이것은 이것은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어야지 될 일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진보조차도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별로 그걸 신경을 쓰려고 하지도 않는 않는다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전해드려서 글쎄요 저로서는 제가 자유한국당인 사람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일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이 모든 그런 논문이나 기타 등등 카이스트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고 인턴십 받고 이런 것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튼 이상해요 이 사건은 굉장히 굉장히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 처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아 정말 그거는 잘못한 거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주 화끈하게 그랬으면 조금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마 뉴욕타임즈에서 지난번의 그 보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10월 16일도 아닌데 이게 적어도 20일쯤에 20, 21일 뭐 이번 주 초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정규방송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것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저의 정규방송 그 타이틀 자체가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다루지 않았고 그러나 오늘은 이게 정규방송이 아니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았었던 부분을 제가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케이팝도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일반적인 메뉴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다시 기쁨을 맛보다 케이팝 팝이래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팝 케이팝이요 팝이 아니라 F가 아니라 케이팝 스타 그 G 드래곤 조 조 군복무를 끝냈는데 아 군복무를 끝냈는데 권지영 지든가요 너무 그 좋아했다 그 빅뱅 래퍼 그 서른한 살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어린 멤버였던 승리가 그렇고 그런 일로 케이팝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BTS가 워낙에 인기니까 BTS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왜 한국에서 아직 이 문제 정리 안 됐죠 클래시컬 뮤직에서 무슨 어디 가서 대회에서 이기고 하면은 그 군대 안 가게 해주면서 왜 이거 그 일반 일반 팝은 안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TS의 그 반기역시 같은 경우는 뭐 군복부는 의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아무튼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정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컬러가 감사합니다.